새로운 거제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제 케이블카가 개장 석다려를 남겨놓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케이블카 공사 면적의 4분의 1이 훼손됐는데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케이블카가 조성 중인 노자산 중턱입니다. 나무가 잘려나가면서 승강장 주변이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원형 보존 지역으로 산림을 훼손할 수 없는 곳입니다. 훼손 면적만 2만 4천 제곱미터, 전체 공사 면적의 24%로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참나무와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 십수년 된 나무 2천여 구루가 잘려나갔습니다. 원형 보존 지역이 훼손되면서 지난 4일부터 케이블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거제 케이블카는 당초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행정적 절차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협의 기관인 환경청과 변경협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절차만 진행한 채 공세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복구 계획을 이번 주까지 받아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할 계획입니다. 공사 전 친환경을 표방한 거제 케이블카 공사는 무분별한 산림 환경 훼손 앞에 그 의미가 무색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